오늘 받고 승치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래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운 빌리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과 사역은 할 수가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착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일이 무너지고 실패하겠죠 그러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 맞다라면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다라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과 시간표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누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실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면 너무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여정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최고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가난 정복에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여수와 갈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이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은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다 뛰어넘고 결국 승리하고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응답을 먼저 받으려고 합니다 응답을 먼저 달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성취 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신세 한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한풀이하던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수모와 그 억울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언약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이 나시린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응답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응답 이전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10편 139편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야 하신다 앉았다 일어났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야 하신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에 뭐가 필요한지 내 자녀와 후대들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를 하나님은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곤 12장 7절에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은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항상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십니다 고려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첫째 나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문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 생각에는 너무 버겁고 힘겹고 왜 나에게 이런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주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량과 믿음의 그름을 아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그 시험이 왔을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악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문제와 함께 답도 주십니다 해결책도 주십니다 심지어 피할 길도 같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죠? 문제만 봅니다 어려움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라면 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면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할 길을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그만큼 베풀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내 앞에 있는 그 현실 그 어려움만 쳐다보고 내 생각에 잡혀서 내 경험에 잡혀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홍해 그리고 뒤에서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 그것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불평과 불신앙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끌어내어서 왜 이 홍해 앞바다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하지만 그 순간에 딱 한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누구죠? 모세입니다 홍해와 애굽 군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오늘 너희가 본 저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보는 게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을 만큼 매시간, 매초, 매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교만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나는 잘 해낼 수 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아담의 마음 속에 이런 큰 죄악의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그거는 100% 사단에 잡힌 생각입니다 아담에게 이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 저 선악과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죠 그 결과 평생토록 이 땅에서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을 겪게 되는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겸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거는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복음 없이는 나는 그리스도 없이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바로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는 생각보다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뒤에 운전하는 따라오는 차들이 힘들어서 그렇지 초보자는 대부분 사고 잘 나지 않습니다 왜 사고가 잘 안 나죠? 일단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연습하던 대로 배운 대로 정석대로 규칙과 원칙을 목숨같이 지키면서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고가 나죠? 이제 운전한 지 10년, 15년 넘어가면요 일단 한 손으로 핸들을 잡습니다 절대 두 손으로 안 잡습니다 그리고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만데 내가 베테랑인데 이 정도쯤이라 자기 경험에 따라서 운전을 팍팍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마치 예수를 처음 용접한 사람처럼 영적 초보자인 것처럼 처음 이 길을 가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때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은혜를 놓쳐버리면 은혜를 빼앗겨버리면 은혜를 쏟아버렸다라면 우리는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때로는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에 예체질 예틀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받은 은혜를 쉽게 놓치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로 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좌 앞으로 그것도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기름이 다 떨어졌으면 주유소로 가야 되죠 몸이 아프면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정비소로 가야 되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방해하고 속인다는 겁니다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의자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의 건세와 권능과 위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바로 보좌의 축복을 말하는 거죠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여러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나와 우리 가정을 뒤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좌의 안제사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앙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도 아무리 크고 어려운 현실과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그리스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어려움과 현실이 복음보다 강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도도 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얘기합니까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동의 없이 왕이 있는 곳에 나가게 되면 왕을 지키는 군대나 군사에 의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하찮은 신부는 왕이 살고 있는 왕궁 근처에도 못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언제든지 24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이 지어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당장 우리 청와대 갈 수 있습니까 그 앞 정문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서 대통령이 진무하고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신문증 맡기고 조사받고 통과한 다음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24시 약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속 잡을 필요도 없어요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담대히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나친 자격지시 그래도 그렇지 나같은 게 나같은 게 어떻게 얼굴이 뻔뻔히 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느냐 그건 속은 겁니다 아니면 스스로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율법의식 내가 한 게 뭐 있어야지 주님께 나아가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24시 성령으로 그것도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1장 6절에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모습 보고 여러분의 환경과 수준을 보고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24시 언약 붙잡고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림으로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과 지역에서 이 기쁨의 복음을 내가 제일 먼저 누리고 또 이 기쁨의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영육 간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불신 영혼들에게 이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식을 알려주는 그런 증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